랜드로바 시승기를 촬영할 계획 랜드로바의 모든 것을 제가 시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럼 랜드로바 재규어 프로모션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랜드로바 재규어 프로모션이 이번 9월이 완전 환상입니다. 지금이 랜드로바하고 재규어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랜드로바 9월 프로모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바 9월 한정 통합치득세 지원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납금은 30%, 유예율은 60%, 할부는 36개월입니다. 취득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430만원 지원해드리고요. 벨라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지금 560만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월 53만 8,900원이면 내차로 만드실 수 있고요. 랜드로바 벨라 같은 경우는 월 납입금이 65만 7,900원이면 내차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랜드로바 2020 이번에 신차로 출시된 2020 이버크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버크 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진짜 너무 환상적으로 잘 나와가지고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차가요. 그럼 랜드로바 2020 이버크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랜드로바 이버크 6,800에서 8,230만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200에서 250만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상당히 매니아들이 많죠. 레인지로버 스포츠 가격을 보게 되면 1억 3,200만원에서 1억 5,36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면 1,400에서 1,7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레인지로버 보급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모션을 설명할 때는 차종을, 차종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길게 시간을 잡아가는 것을 구독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종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프로모션만 가겠습니다. 이 보그 차량, 진짜 정말로 사막에 놓을수록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이 SUV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제가 지금 의문이 많더라고요. 그럼 보그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그 1억 8,640만원에서 5.0 시발유 차량입니다. 3억 81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별, 구매 조건별 보면 디젤이 현재 1,700에서 1,900만원 플러스 7종 세트가 되고요. 5.0 가솔린 보겠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현재 카카오토 프로모션이 1,900에서 2,800만원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5 가기 전에 지금 요즘에 한참 많이들 하시는 장기렌트하고 리스 최저가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바 장기렌트 리스하고 장기렌트 가격입니다. 카카오토이서 이렇게 100%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제가 보고요. 자신있게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보겠습니다. 리스 43만 7천원, 장기렌트 71만 5천 2백원, 랜드로바 벨라 보겠습니다. 벨라 리스 95만 5천 2백원, 장기렌트 129만원입니다. 제가 낚시 프로이기도 하지만 우리 낚시 매니안들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5의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지금 현재 차량 가격은 8천에서 1억 95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800에서 11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랜드로바 벨라 프로모션을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랜드로바 벨라가 나왔을 때 이야, 이건 진짜 전 이 차를 우주위를 그냥 데려다가 완전히 감아오고 가다놓고 고문을 해서 만든 차가 아닌가 할 정도로 디자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 이 내부 실내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한 나의 가슴에 있는 차입니다. 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 9,590에서 1억 2,16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1200에서 1,400만원,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스포츠 프로모션입니다. 이 스포츠 프로모션은 지금 이제 풀체인지를 좀 눈앞에 두고 있죠. 2.0 가격 보겠습니다. 2.0 5,940에서 7,180까지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1,100에서 1,380만원까지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제규어 XE 프로모션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지금 가격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차종이 거의 빠지고 한 두 모델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 가격 XE 보면 5,480에서 3.0, 7,56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토 차종별, 구매 조건별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1,800에서 2,1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지금 XE는 너무 막 이렇게 간보지 마시고요. 얼른 잡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것도 뭐 알뜰구매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XF 9월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탁구의 여왕, 현정화가 타서 유명했던 아주 차종이죠. XF 가격을 보게 되면 5,920만원에서 9,490까지 이어집니다. 카카오토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2.0하고 2.5T하고 이거는 차종별, 구매 조건별 보시게 되면 900에서 1,100만원 6종 세트가 되고요. 3.0 같은 경우는 구매 조건별 1,200에서 1,35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제규어 XJ 프로모션입니다. 제규어 XJ 대형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제규어 XJ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500,000원 구매 조건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프로모션은 3,500에서 3,850만원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제규어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아이페이스 프로모션 볼게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1억 910만원에서 1억 2,65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2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제규어 E-PACE 프로모션입니다. E-PACE 프로모션 E-PACE는 현재 소형 SUV인데 상당히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차량 가격 5,450에서 6,490만원까지 이어지고요. 프로모션이 좋습니다. 가격 대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950에서 1,2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제규어 E-PACE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SUV이죠. 가격을 보시게 되면 7,110만원에서 1억 26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같은 경우는 차종별, 구매 조건별 1,350에서 1,600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3.0D 같은 경우는 구매 조건별 1,800에서 2,0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제규어 F-Type 프로모션입니다. F-Type 아주 환상적인 스포츠카입니다. 제규어 F-Type 쿠페 보겠습니다. 쿠페 차량 가격 1억 3,785만원 구매 조건별 보면 2,900에서 3,1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제규어 F-Type 컨버터블입니다. 컨버터블 차량 가격 2억 2,669만원입니다.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5,500에서 6,8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랜드로바 제규어 9월 프로모션이었고 이 프로모션은 별다른 게 제가 어떤 재미있는 영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구독하신 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가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추석이 끝나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랜드로바 시승기서부터 7시리즈 시승기 시승기를 제가 주로 다음 주에 추석 끝나고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허프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